왼쪽에 보이는 곳은 아라뱃길입니다 인천에서 서울 한강까지 20km 아 여기 폭포를 감청해 보겠습니다 아까 올 때는 안쓰러웠는데 지금 가동중이네요 남바 94 앞에 있는거 웅장합니다 높이는 한 20km 여기 위쪽은 길입니다 차가다니는 길을 일단 이 중앙으로 사람들이 다닙니다 3단 폭포입니다 인공포고요 고기가 막 올라가네요 양쪽으로 계산이 있습니다 이쪽이 서울쪽이고요 인천쪽입니다 이쪽이 인천쪽입니다 여기 가보고 싶네요 이쪽은 다 암벽을 깎아서 만들었네요 아라뱃길은 인공으로 만난것입니다 아라뱃길은 인공으로 만난것입니다 그린맹밥 양쪽 다 암벽입니다 암벽 아라뱃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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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으로도 대컷길이 있네요.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. 다섯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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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섯. 감사합니다.